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지 시간은 6시 15분이고요 날이 어두워가지고 보이지가 않는데 앞은 호수고 이쪽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먼저 밥을 좀 돌려주겠습니다 그동안에 삶은 달걀 넣어주고 밥도 나눠서 담아주고 이렇게 계란을 묶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을 좀 잘라넣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김치를 넣고 아침부터 김치 괜찮나? 비빔밥은 끝? 응 계란 김치 맛있어? 응 종자도 하나 있습니다 호수를 바라보면서 좋다 한옥 건물 여기가 수혜당인데요 전주 류씨 1600 몇년도부터 응 그리고 여기 독립운동가 류 그분께서 지으신 곳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응 되게 엄청 큰 고목이 있는데 불에 팝 그것도 뭔가 봉인되어 있다 흘렀다가 덜쉬다가 갑니다 백운정 쪽으로 가볼건데 개호송숲을 지나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안개가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은데 공사 아시는 것 같은데? 저기가 백운정인 것 같습니다 그때를 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고가 문화재라고 하거든요 아 이쪽은? 개호송숲 왼쪽은 숲이고 오른쪽은 호수고 진짜 좋은 것 같다 건강이 나빠진게 이렇게 좋을 줄이야 왜? 평일에 돌아다니니까 일 안하고 멋있다 이마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거는 5,980원 3,980원 모듬쌈 하나 사겠습니다 굴이 50% 할인해가지고 이제 4,750원이길래 하나 샀습니다 골뱅이도 할인하네요 요거는 5,980원입니다 살족발 22,800원입니다 요거 하나 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동 소주 여기 팝니다 29,000원에 무농약 참탈이 요게 1380원이거든요 하나 사서 가겠습니다 낙동강 둔치 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점심으로는 이제 족발이랑 이거 껍데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쌈무랑 김치랑 요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에어족발 아 에어족발이었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아 에어 아 몰랐다 근데 나 이거 가득 있는 줄 알았다 이거 많은데 이렇게 생각했다 음 이 와중에 맛은 있네 맛은 있다 아 이렇게 또 이렇게 15,000원 식사를 아직도 있어 할 수 밖에 없나 응 습관급을 밥으로 먹고 있네 쌈무에 발딱 써서 이렇게 그냥 먹겠습니다 음 음 어 약간 맵네 매콤하니 맛있다 근데 떡볶이 같은 거 먹는 느낌 응 떡볶이 대신에 이거 먹으면 되겠다 우리도 이걸 먹을 수 있잖아 팔짱이 안 오르니까 맞다 자 그 돼지 껍데기가 생각보다 매워가지고 라떼도 한잔 하겠습니다 어 점심을 먹었으니 낙동강 눈치공원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이 또 찜닭으로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심은 찜닭을 먹으려고 했는데 족발에 낚였습니다 어쨌든 청송에서 닭튀김 먹고 안동에선 족발 먹고 청송에서 사과 안 사고 안동에서 찜닭 안 먹고 에어 족발은 에어 족발은 에어 조단도 울고 갈 지경이었다 요거를 멘트를 꼭 써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와 포토존도 예쁘네요 다시 이제 되돌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안동 땜인데 아직 안동인데 지금 현재 시간은 4시 30분이고요 아무도 없는 도로변 주차장이긴 한데 여기서 자고 가겠습니다 자 어젯밤에는 여기서 잤고요 지금 안개가 자극하게 껴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아침을 라면을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자 굴을 볶겠습니다 굴부터 어 나는 이게 면부터 넣어야 된다는 주인장 어 굴 물도 가야 되나 이거? 끓일 건데 어차피 다 근데 헹구지도 못하잖아 어 굴 투하 굴 껍데기 발견됐다 굴 껍데기 발견됐다 굴 껍데기 발견됐다 어 어제 도영 씨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좀 일찍 잠들고 조금 고생을 하긴 했는데 아침에는 한결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라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더 따뜻한 국물이 버섯도 지금 넣어버리자 어 봉지 절단할까 봉지 절단해야지 이거 먹는 거 아이가? 아닐걸? 찢어 넣어야 된다 아니 안 찢어 넣어도 되나 굴 참탈이 버섯 응 아니 굴 참탈이 라면인데 국물 이거 다 먹어야 된다 에너지가 날 라면? 아니 설거지 쉽게 하려고 컵 씹어 쓰레기 버리기 너무 힘들어 응 맞아 다 먹어 치워야 돼 맞아 우린 근데 그런 건 자신 있다 자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게 순탄 라면이잖아 응 당뇨 저장식 라면 응 찢자 왜 나 국물 주라 왜 나 국물 주라 따뜻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굴 라멘 오 오 완전 맛있다 버섯도 와 여기에 김치를 딱 얹어서 와 맛있다 버섯 라면도 됐다가 굴 라면도 됐다가 결국 국물까지 다닫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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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